안녕하세요. 청산뉴스 3회 진행의 안소연, 정혜진입니다. 어느덧 11월이 됐는데요. 그러고 보니 이제 수능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고3 수험생들 지금 얼마나 초조하고 떨릴까요? 무사히 시험을 마칠 수 있게 지금부터 컨디션 관리 잘한다면 노력한 만큼 꼭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 화이팅! 네, 그럼 최근 뉴스를 청소년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청산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국민청원에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낙태죄 폐지 청원이 23만 명을 넘기면서 현재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서 공식 답변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사이에 두고 팽팽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 북부지역 7개 학교 청소년 70명의 생각을 설문조사한 결과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8%, 폐지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32%로 나왔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 등의 의견이 꼽혔고 반대의 의견으로는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 폐지보다는 법에 대한 보완을 고려해볼 수 있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근 가수 최시원의 애완견 프렌치 불덕이 목줄도 입마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항식당의 대표를 물어 농농경로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 큰 이슈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 최시원의 개를 안락사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 북부지역 7개 학교 청소년 70명의 생각을 설문조사한 결과 안락사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3%로 조금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개가 아닌 주인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개를 안락사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반대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개의 폭력성이 감소되기 어려울 것 같은 점을 미루어 보아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생리대를 사지 못한 저소득층 여학생들이 오래된 생리대로 버티거나 휴지, 신발 깔창 등을 사용한다는 매스컴의 보도로 주목받은 일명 깔창 생리대 사건은 사회적 반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리대 가격은 여전히 높은데요. 이로 인해 생리대를 공공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에 대해 경기 북부지역 7개 학교 청소년 70명의 생각을 설문조사한 결과 생리대를 공공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75%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여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필수품이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여성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높은 가격에 대한 조정이나 공공재 지정에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나왔는데요. 반대로 공공재 지정으로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남성은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등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최근 이슈가 된 인물을 선정해 이슈가 된 이유와 함께 그 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선정한 인물은 김주혁 씨입니다. 김주혁 씨는 지난 30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김주혁 씨는 생전에 배우로 활동하며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쳐 국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배우는 어떤 직업일까요? 네, 배우란 연극이나 영화,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의 배역을 맡아 출연하며 대본과 감독의 연출에 따라 액션을 취하는 직업인데요. 배우는 완벽한 연기를 구사해야 하기 때문에 배역에 대한 깊은 분석과 애정, 창의력, 연기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배역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음악, 무용, 미술은 물론 풍부한 감성과 예술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최근의 이슈들을 만나보셨는데요. 모두 유익하셨나요? 청소년들의 다양한 생각과 유익함을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더 멋진 소식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산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